자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주중이네 2월. 내일까지 다 뜨겠죠? 오늘 전북 떴던데 어제 뜬 것 같아요. 어제 올려놓고 퇴근했어요. 전북 방제 15명.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 소희는 괜찮아. 군산도 한 명 뽑아. 빨리 나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거의 다 떴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출근하면 되고 합격해서. 저번에 이어서 66, 70 유닛. 준비되셨죠? 66에서 70. 시작합니다. 계속해. 온라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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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자 합시다 작곡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일단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갈굴정 목마른 사람이 물판다 운종룡 통종호 용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가는데 바람이 간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구하고 좋음을 듣다 기마 욕설로 말타면 종두고 싶다 수코충비 잠자는 범에 코침주기 스스로에게 불리한 일을 일으킴 음지전 양지변 음지가 양지될 때 있다 관정지수 필류 족처 정수리에 부은 물은 반드시 발바닥까지 흐른다 모든 일은 수소를 쫓아 제갈길로 가기 마련임 아동지연 의납 이문 아이들이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라 양호피 치오족 누울자리 보고 발뻗는다 영측 십장 수심 난측 일장 인심 열길 문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의 이신 위호 인 이구 위호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귀니가 좋다 기차다 우차방 사랑치 밀리며 안방까지 달란다 분장고 방해통 달아나는 노루 보다가 얻은 토끼를 놓친다 일서부터 10분이면 전체적anto 270분부터 10분이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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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